음... 옿?? 빌리시티 락인 옿 오오오오!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옿!! 사역!! 어.. 어?? 걱정마세요 우리에겐 방법이 있읍니다 자 바로 요기이.. 이친구죠 바로 이친구가 라이어엿의 직원입니다 라이옹집원님 잠깐만요 지금 칼스킨을 사고 싶은데 운이 없어요 열심히 게임할테니까 스킨 좀 사주세요 어 어 제발요 스킨 좀 사주세요 어 어 어 어 어 5900 어 어 어 어 어 어 어 어 라이언 어머 라이언 직원님 어 어 감사합니다 어 어 라이언 직원님 감사합니다 어 이 은혜는 잊지 않을게요 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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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빛나네 오르라 오 뭐냐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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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봐 ! 봐 ! 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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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서 능νη 이같이 우와 빛난다 오 야 요 Katherine 우선 요런식으로 빠르게도 돌릴수가 있구요 제넌터에 비해서 이게 애가 좀 뭐해야되니? 무겁다 제넌터는 가벼웠는데 얘는 느낌이 무겁다 뭔가 무거워 이게 애가 많이 무거워 무거워요 무거워요 이런거 이런거 하는데 이게 보면은 무거워 많이 무거워 이게 느낌이 많이 무겁다 야 이거 완전 친평상 세트인데 이거 콘텐츠랑 그 다음에 칼까지 완벽하게 이야 요정도면 뭐 완벽한 세트지 야 스파이크 야 스파이크 야 스파이크 저기있어 야 아 야 스파이크 야 스파이크 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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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